한 시간 후 이 직원들이 일 안나는 재구리 시작합시다. 시작하시죠 오 잠깐만 오우 야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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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여금해 오오오 여금해 오오 그쪽도 조금 맞춤보겠습니다 시간 시간까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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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이고, 손님 배불러 식었어! 천천히 요것도 비대내. 자, 셋째 성. 아, 셋째 형님. 어, 형이 감자 안 가져갔잖아. 진짜 맛있겠네. 하나만 가면 또 친구가 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두 친구를 같이 한번 묶어놓을게요. 아, 제일 많이 가져갔네. 다 부셨습니까? 그럼 저를 막내 한번 볼 수 있어요. 아 감자? 쪼 올라가실 때 많이 흘리고 가시더라고요. 아 또 언제 봤대? 손 안 쓰고 콧풀리 하는 것이지. 손 안 쓰고 콧풀리. 팔들을 다 놓고 가시더라고.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고 마의 동생이. 저래야 돼. 잠자 우리 동산 감자. 됐어요. 먹읍시다. 아 또 자리가 없네 조금만 믿어주세요. 사장님 말씀대로 끓여야 되는구나. 지금은 살짝 심심해. 집에서 엄마가 가끔 감자탕을 끓여요. 아 그래요? 집에서 끓인 거는 밖에 나와서 먹을. 내가 맛이 좀 각이 달라. 그렇지 그렇지. 그 맛이 좀 나 지금 약간 안 쪼려드니까. 집에서 끓인 것 같고 엄마 느낌이 좀 나는 거야. 그 향이 첫 몇 숟가락. 심심한가 가는데 그 숟가락질을 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계속 오잖아. 꾸준히 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조만심을 안 낸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 처음 먹었을 때. 우와. 시래기 왜 이렇게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나 오히려 시래기는 좀 거칠어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렇지. 끝까지 심으면서. 이거는 그런 식감을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네. 고기도 이게 사전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건가 보다 다. 아니 푹 끓인 거지. 그렇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야. 줄줄이. 비나물이 오케스트라 해서 모칼이나 부르는 사람들 같아. 간장 양념장을 주긴 하는데 이거를 찍어 먹는 것도 좋고. 이 국물을 그냥 소스처럼 해서 아까 우리 깍두기 떠 먹듯이. 이렇게 먹는 것도 또 진하고 좋더라고. 이 자체 국물과 함께. 그거를 밑쪽만 살짝 찍어가지고. 감자도 굉장히 맛있거든. 감자 맛이 확 흥는다. 어우 감자 이거 맥 감자인가. 감자 향이 쎄다. 향이 좀 쎄해지죠? 국물이 지금 사실. 쫄았죠. 한참 쫙 끓으면서 쫄았거든. 아까랑 훨씬 다를 거란 말이야. 오늘 먹어봅시다. 오늘 딱 3개 왔습니다. 네네. 빨리 받아. 감사합니다. 지금 말아도 돼? 지금 벌써 좀 말아서 맛을 그렇게 봐도 되나? 됐어? 빨리 없앨. 됐어? 말면 이게 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니까. 아니요. 바로. 요금을 조금만 먹어도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문세윤은 김치찌개도 김치찌이지만. 감자탕도 킬러입니다. 아닙니다. 뭘 아닙니다야. 점선 한 번 떨려봤습니다. 다른 의미의 본 시리즈를 문세윤이 찍어야 된다. 뼈 시리즈를 찍어야 된다. 돼지본 아이템. 돼지본 아이템. 돼지본 얼티메이템. 주인공? 멧돼지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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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어울린다. 멧돼지먼. 마술사야. 멧돼지먼. 아 좋다. 멧돼지먼. 샤워 액션이 돌아온다. 멧돼지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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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탕 진짜 뭐 먹어도 돼 이런 타이밍이 없어. 끓이다가 이렇게 먹뻑뻑해서 테이블에 튀기 시작하면 불 줄이고 먹으면 되잖아. 먹뻑. 먹뻑먹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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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뻑뻑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을거야 확인해주사. 한 번 하고... 플라이퀭을 해먹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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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우리가 이제 메뉴가 생기면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봅시다. 김상현이 팀 팀 왕이었равств bateKI와 사실이 팀왕이었는데 요즘엔 뭐가 별로 처음입니까? 근데 녹취라고 써있습니다 오늘의 티비 녹취라고 써있습니다 작가가 인터뷰하잖아요 그땐 뭐 그럴리가 없을겁니다 얼추? 그럴리가 없을거에요 머릿속에 있어 하나 뭐가 있구나 전자리 캐와서 먹자고 뭐 이석하고자고 아이 난 내가 그런 소리 아니하니까 먹자마자 주말놈 좀 갔다 오자고 에이 딸때는 그런거야 할거같아 넌 그런 얘기했니? 응 알지 너 가만히 안 먹어 너 나한테 사전금비를 받아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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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겠어 먹을거에요? 시작하시죠 막 먹읍시다 네네네 막 먹읍시다 막 먹읍시다 우리가 라면사리 참 감자탕이 많이 넣어 먹잖아요 그래서 소면으로 바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삶아서 나오는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여기다 삶는거 이거는 동의를 내가 구해야돼 그래서 그렇지 국물 걸뚝이네 걸죽이잖아 걸죽이지 그냥 소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더 식은 법원이야 난 지금 이게 1인분이라고 생각해 항상 일단 그거만 넣어 에이 에이 그럼 그거에 50%만 넣어 요만큼만 더 넣으면 돼 사람 뭐? 이것만은 요거 요만큼 딱 아니 저거? 아니 진짜 많아 다 넣는다고? 차라리 적어도 되잖아 그치? 적으면 되잖아 더 넣으면 되잖아 이 정도로? 어 일단 일단 봐봐 잠깐 시간인데 오케이 오케이 잠깐의 생각 있어 너 빨리 괜찮아 왜 괜찮아 아니 그냥 아니야 많아 뭐가 많아 너 가만히 있잖아 이거 봐 아니야 야 왜 모른척해 어이 그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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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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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이거 또 파이어 파이어 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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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끓일 때마다 집에서 끓이면 꼭 대야로 먹어 대야래 뜹시다 야 진짜 어죽 비주얼이 어죽처럼 나오긴 했어요 굵죽하다 느낌만 봐도 여기 싹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소면이 씹으면 그 밀가루 맛이 참 향붙하거든 제가 이거 한 국장만 이렇게 넣어드리고 갈 테니까 네 네 네 국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깍두기 국물 깍두기 국물 하면 더 맛있어요 네 깍두기가 엄청 맛있으니까 또 이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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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깍두기를 좀 손질해서 손질을 하고 어 이거 그럼 같이 할게요 예예예 너무 그리웠어요 아 돌아와요 볶음밥님 깍두기 볶음밥을 다시 선보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또 깍두기 기본 맛이 훌륭한 깍두기를 자르면서도 이 벌써 맛이 느껴집니다 이건 됐다 이런 느낌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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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검밥 밖에 안 돼 코리아 코리아 한번 불을 올릴까 이제 감자탕 대장정에 이 볶음날레를 장식하네요 아 아 무속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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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오랜만에 먹겠습니다 윤기봐라 이거 살짝 촉촉하면서 또 볶음밥 잘 먹었다 진짜 잘해 저런거야 안 먹고 이것만 가로디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음식점에 이런 데서 깍두기 볶음밥 이런 거 안 팔지 단품으로도 좀 팔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되게 유명한 고깃집 중에 하나 깍두기 볶음밥 있습니다 있어요? 3년 전이라 지금이라 역시 대단합니다 그레이십니다 그레이십니다 그레이십